조국 혁신당의 약진 조 대표는 오늘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요 일단 4월 총선에서 배지 한번 달려고 정치에 뛰어들었겠냐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정치 행보를 이어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조 대표는 법정 구속이 안 되면 원해 당대표로 당무가 가능하고 구속되면 당대표는 그만두지만 제2, 제3의 조국이 나와서 운영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고 부인을 했는데요 또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 진보개혁적 세력 소속 의원이 한 명은 있어야 법안 통과가 쉬워진다면서 민주당과 밖에서 협력할 거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안이 아닌 밖에서 별도로 진보 성향의 정당과 연합해서 정치 지형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국 대표 본인 입으로 구속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면 구속이 아니죠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형 확정이 되면 바로 입감입니다 교도소로 입감 이렇게 표현이 좀 정확하게 하자면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인은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은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데 너무나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글쎄요 뭐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1당이 못 되고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그러면 지금 제1당이 안 될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다수당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만약에 민주당이 조국신당하고 만약에 합칠 경우에는 만약에 1당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합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굳이 합당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교섭단체의 연대 형태를 통해서 연합교섭단체를 만들어서 1당 체제를 유지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연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1당이 안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는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어쨌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합당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의 논리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신속 안건 처리를 할 때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그때 당시 1당과 2당이 동률로 안건 조정인을 구성할 때 제3당이 하나가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자신들이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지난번 지금 현재 국회 같은 경우에 지난번 안건 처리를 할 때 제3당의 의원이 한 명이 없어서 꼼수 탈당을 시켰던 그랬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예방을 하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지금 내시고 있는 경찰개혁 검찰개혁에 선봉장 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한 선명성을 할 수 있는 당 우리 당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또 총선 국면에서 강하게 이야기해야만 본인에 대한 지지층들이 강하게 결집한다는 그러한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궁극적인 이야기는 앞서 제7공화국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7공화국까지 그러니까 간다 간 경우에는 지금 조국의 혁신당도 정당이면 정권을 정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러면 지금 당대표로서 제7공화국을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욕심도 오늘 인터뷰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제7공화국이라고 하면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개헌을 해서 소위 말해서 권력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만 공화국의 형태가 바뀌는 지금의 우리가 6공화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헌법 일부 조항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 공화국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권력구조를 비롯한 상당히 정치체제 시스템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본인이 지금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일종의 선명성 경쟁, 혁신 경쟁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심에서 지금 2년 구속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만약에 최종 결정될 거고 말씀하신 것이 입감이 될 경우에 과연 그 조국 대표가 사라진 조국당이 조국 대표의 지금의 의지를 그대로 고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지켜볼 때문입니다 김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총선 뒤를 잠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함에 있어서 총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때 합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을 1기 전반부 국회의장을 누가 하느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지난번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상임위원회 구성하는 문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누구로 하는 문제 가지고 그 얼마나 시끄럽고 몇 달 동안 출범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태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다른 방송에서 이미 한 한 달 전쯤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기에도 좋다 무조건 합당한다 무조건? 정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조국 대표의 스탠스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당을 차릴 때에는 나 한 명의 사법 리스크 정도를 해지하기 위해서 신당을 차렸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부속 그러니까 그림자의 또 다른 위성정당 정도의 포지셔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지지율이 본인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독립적인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욕심도 이제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워딩에서 보다 보면 처음에는 지민비조다라고 해서 나는 비례대표만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표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내 개인적인 정치 내가 감옥 갈 거는 확실하지만 그 위에 나왔을 때 차차기 대선이라도 한번 움직여 볼 수 있겠다라는 지금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금 조국의 정당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1인 체제 당위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국이 만약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다면 실제로는 이 중심이 굉장히 와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당과 하나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과 하나로 계산해서 이 민주당 지금 자파 진영들의 과반 이상의 확보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로 보고 더 긴장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하나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 혁신당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단 한 몸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뿐 아니라 조국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논란이 여전하다 이런 질문이 쏟아지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7번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미 국민이 당을 지지하는데 당을 왜 해산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성찰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 비판을 수용하고 성찰했다는 조 대표 다른 곳에서는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정반대로 이런 말들도 해왔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지도 교수를 누구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며 또한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에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협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의제로 나왔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 의장님,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보면 말이죠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쪽이 가서는 송구하다 그리고 다른 쪽이 가서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것이 본 마음입니까? 글쎄요, 아마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사과를 하시지 못하는 게 아닐까 대법원 판결까지는 본인의 입장을 계속 뭔가 부인하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법원 판결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죠? 정치적인 입장은 얼마든지 사과 일관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추가적으로 더 사과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국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판단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조국 대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 사본 리스크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의 입장에서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거대 정당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소정당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거대 정당 모두 재판을 받고 있거나 실형을 받은 사람까지도 다 공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분도 사면을 해 준 이후에 그 후보자들이 또 출마를 바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봤을 때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거대 정당들이 조국 혁신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막 왈과 왈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네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언급하는 게 상상 이런 걸 말할 때마다 좀 조심스럽다는 것 같아요 총회장님이 아주 묘한 논리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부드럽게 역성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들을 입장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 비례정당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쪽을 강하게 비판하면 좋죠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 너네들 할 자격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저는 저희가 말할 때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조국 혁신당을 변호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 아마 4월 10일 이후에 10석 안팎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원내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게 우리들의 예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국 대표가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도 90%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조국 혁신당은 2인자가 누굽니까? 지금 사실은 워낙 강한 1인 독주 체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2인자를 뽑자라고 하면 현재 원내대표인 황운하 그리고 의원 그리고 또 신장식 대변인 정도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기 조국 대표 역시도 지금 재심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뒤를 이을 황운하 역시도 또 이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것도 지금 청와대 하명수사에 의한 불법 선거 개의권이거든요 참 국민들께서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되는지 정말로 이 실체를 알고 나면 또 2인자로 거론되는 신장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1회에 무면허 운전 3회 이게 무려 2년 사이에 걸렸던 횟수죠 그럼 과연 지금 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지지하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들에게 지지율이 워낙 낮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조국 신당이 그런데 지금 20대들에게 왜 이렇게 지지를 안 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들이 많이 인터뷰 기사들에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것도 때론 어디 가서 욕을 먹는데 조국을 지지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 부끄러워서 이런 대답들이 지금 무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조국 신당의 팩트를 정확히 알고 있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조국 신당 지지한다는 얘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가라고 하면 진짜로 이 면면을 아직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조국 한 명 정도의 문제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 2번, 4번, 6번까지 모두 하나하나 뜯어볼 시간들이 없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조국 신당의 면면을 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참 20대들 반응을 보고 있자면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것 같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 여정을 보면 말이죠 범죄자로 그렇게 몰려있고 온 가족이 6번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징역 4년,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 이런 판결들이 속속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20몇 퍼센트의 지지율을 얻어서 원내의 입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그 당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전국을 돌아다면서 지금 집권 여당과 집권 정부를 비판하고 심판하자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상 이것이 비현실적인 드라마처럼 보인다 그런 판단을 20대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권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권을 생각해본 적도 없다 오늘 양쪽 두 신문의 인터뷰에서 그랬더라고요 자기는 대권에 생각 없다 물론 이 대답이 이재명 대표를 의식하고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 7공화국을 완성시킬 때까지는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7공화국을 완성하려면 헌법을 고치고 그 고쳐진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앞뒤가 맞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가 앞뒤가 틀린 얘기를 했어요 전 변호사님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7공화국과 어떤 대권과의 관계는 아까 차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고 정치를 계속할지 말지 어떤 대권에 대한 생각은 지금 조국 후보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재수 감찰모마 사건이랑 입시 비리로 1, 2심에서 지금 실형 2년이 확정이 됐고 일반인 같았으면 아마 법정 구속했을 것이고 저렇게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도 못 나왔을 건데 어찌 보면 법원의 특혜를 받아서 지금 저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얼마나 빨리 결정이 나냐가 저분의 어떤 정치 생명을 결정을 하는 거지 본인이 어떤 대권을 도전을 하겠다 말겠다 정치를 할지 말지 본인의 결정사항이 아니다 일단 저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조국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치로 법을 이길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치라는 거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25만 원 지급하겠다는 얘기라도 하는데 본인은 지금 한동훈 특검법밖에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정당은 본인의 분풀이를 하겠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어떤 반짝 효과로 일부 어떤 극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 그래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는 저는 그 부분을 존중하지만 이렇게 반짝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결국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를 그래도 서울법대 교수까지 했다는 분이 이렇게 혼탁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계속 정치를 할지 말지 본인 결정사항 아니에요 본인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본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